미국 입국 금지 조치를 실행해 옮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바일러스와 관련해서 휴가를 끝낸 다음에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공박사님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잠시 제가 생각을 고른 다음에 아주 단호하게 바로 내일이라도 그냥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와 함께 조언이나 이런 부분을 부탁받을 때는 이렇게 좀 단호하게 선택권을 권할 때가 잦습니다 그런 판단을 내린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일러스가 전국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을 대단히 높게 봤습니다 다른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초기부터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문가들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또 전문가들의 노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예 처음부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이른바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면서 아 저 양반들이 제대로 관리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그런 판단을 진작 내렸습니다 지금도 그 지인들로부터 또 그 딸과 사이로부터 고맙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 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뉴욕 시장의 조치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코로나 바일러스 확진자는 59명입니다 아직 뉴욕시나 뉴욕주에서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일러스의 확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보건당국이 선제적으로 주민 격리 사실을 밝히면서 경고에 나섰습니다 뉴욕시와 마타든 지역인 교회 지역인 나스오 카운티 주민 83명이 코로나19에 노출될 가능성을 우려해서 자가 격리에 들어갔던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들 주민 가운데 일부가 중국에 다녀왔고 이들이 나머지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코로나19가 확산되었을 가능성을 보고 미국의 보건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 외에도 코로나19에 발생한 나라를 여행한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격리된 데 동의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를 여행하고 왔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뉴욕시장은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뉴욕에서 코로나19가 대규모로 발병할 우려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뉴욕시장은 미 국무부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여행 근거를 상향 조정한 나라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건강산태 모니터링을 특별히 강화해 나갈 그런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이런 해당 국가에 속하는 나라는 이란, 홍콩,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대만, 태국, 그리고 한국 이렇게 8개 국가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다음 질문은 미국의 선택입니다 미국은 이미 한국에 대해 질병통제예방센터 여행경보를 최고등급인 3등급 경고로 올렸습니다 미 국무부의 여행경보도 3단계 여행 재고를 높인 상태입니다 국무부의 여행경보는 총 4단계로 구성되고 여행금지가 마지막 단계인 4단계에 해당합니다 2월 26일날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두 나라 똑같이 2단계 여행경보를 발령한 뒤 며칠 뒤인 26일날 한국에 대해서만 3단계로 올렸습니다 이들 조치는 자국민에 대한 조치입니다 자국민이 외국으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조치입니다 그러나 현재처럼 한국 내에서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국 단위로 확산되게 되면 미국은 미국 내에 한국으로부터 감염원 유입을 걱정해서 입국 검지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2월 22일날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에 관련 기자회견에서 기자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한국과 이탈리아 등으로 가거나 그곳에서 오는 여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답합니다 지금 당장은 적절한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적절한 때에 우리는 그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여지를 충분히 열어두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와신또 포스트는 한국은 미국이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서 협력과 고도 예방 조치를 약속하면서 입국 검지와 같은 제안에 반대하는 로비 작업을 벌려왔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한국의 외교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국인에 대한 미국 입국 검지 조치를 시행하지 말 것을 그렇게 권유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와신또 포스트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처럼 하루가 다르게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가 계속되면 미국은 자국의 안정을 위해서 한국인에 대한 미국 입국 검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나라는 한 번도 건국일에서 미국 입국 검지 조치가 내리진 적은 없습니다 와신또 포스트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미국 정부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가 대규모로 발병한 다른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의 여행 제한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앞으로 높게 봅니다 물론 그것은 한국 정부가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얼마만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지만 현재 추세를 이렇게 미뤄보면 결국은 미국에 대한 입국 검지 조치 한국인의 미국 입국 검지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쪽으로 나아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정부가 제시하는 또 하나의 큰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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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